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비지니스투데이의 홍민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시장에 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집권여당 의원들이 뿔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일부 시장 출신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인가요? 라고 반문하며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윤준병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오면 나쁜 현상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서울 종로구 후기동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을 소유한 2주택자로 인터넷 카페 등에선 월세 한번 살아본 적 있냐는 비판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수혜지역 특별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수혜차량 무상점검과 피해차량에 대한 정비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현대차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7톤 트럭 탑차를 개조한 세탁구호차량을 신규 제작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혜지역 특별지원 활동을 통해 빠른 수혜 복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지역아동센터에 휘센 냉난방 에어컨을 기부하는 LG 휘센 모두의 바람으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이 100명이 될 때마다 LG전자가 휘센 냉난방 에어컨을 한 대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바람, 종이비행기 등 다양한 그림으로 깨끗한 바람의 모습을 꾸미고 모두의 바람으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유하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순위에서 LG화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SNE레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10.5기가와트시 8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4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 SDI는 34.9% 증가한 2.6기가와트시 배터리 사용량을 기록해 4위로 한계단 상승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용량은 66% 증가한 1.7기가와트시로 순위는 3개단 올라 6위를 기록했습니다. SPC그룹은 2020 레드닷 디자이너워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6개의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전통선물류는 양갱, 화과자 등 한국 전통 다과의 정갈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미각제빵소는 레트로풍의 서체와 절제된 그래픽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디자인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워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새롭고 가치 있는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유타운에서 DMC 센트럴자이 등 3개 단지를 동시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 단지는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모두 26일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GS건설은 3개 단지의 견본주택을 단지별 공식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자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자이티비를 통해 평면 설명과 청약 자격 요건 등 내용을 소개합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두 입지 환경이 우수하고 전주택형이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서울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5세대 통신그룹 영상통화 서비스 미더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더스는 비대면 시대에도 언제 어디서나 만나 대화하듯 그룹 영상통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미더스는 최대 100명까지 영상통화 참여가 가능하고 모바일 화면에는 4명, PC, 태블릿 화면에는 8명까지 표시됩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사용자 편의성뿐 아니라 각 산업별로 요구되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3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실패에 따른 폭등 주장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며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피소 사실을 전하면서 조 전 장관을 또다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올린 고소 관련 글을 공유하면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문재인 조국, 임종석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선량한 기업인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더러운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의 하수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라고 촉구하는 대학 교수의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